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떨어진 같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다 20여 년 전 그 캠핑장이 생기기 전에 거기서 캠핑한 적도 있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서 캠핑 동료이자 그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그가 그 캠핑장은 안 가는 게 좋아 라고 말했다 왜냐고 물었더니 자살자가 자꾸 생긴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소나무에서 목을 매달아 그는 특별히 영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부인은 뭔가 본다고 했다 부인 말로는 캠핑장 주변 공기가 가라앉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분위기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청년 한 명의 이야기를 해줬다 그 청년도 그곳에서 목을 매달랐는데 가끔 그의 귀신이 공중에서 떠다니는 걸 아내가 본다는 것이었다 딱 2층 높이에서 떠다닌다고 하더라고 2층 집 이야기야 귀신이 딱 2층 창문 근처에 얼굴을 대고 떠돌며 집안을 들여다본대 그 높이가 딱 목을 맨 위치겠지 죽어서도 내려오지 못하는 거야 지인은 사람이 목을 맨 소나무는 너무 많아서 다 베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초여름에 우리는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다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해수욕은 포기하고 그 캠핑장에 한번 가보기로 했다 차로 천천히 캠핑장에 들어섰다 오른쪽에는 해변 왼쪽에는 주차장과 텐트 사이트 조리장 등이 있었다 차를 타고 서행하며 베어버린 소나무를 찾아봤다 자살자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없는지 캠핑을 즐기거나 조개를 잡으러 온 가족들도 꽤 보였다 우리 가족은 영감이 있는 편이지만 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았다 천천히 달리며 찾다보니 베어져 있는 소나무가 보였다 보통 나무는 밑퉁부터 자를 텐데 이 나무는 1미터 정도 높이에서 잘려 있었다 꽤 오래된 굵은 소나무였다 저건가 싶어 계속 나아가 보니 또 다른 나무도 똑같이 1미터 높이에서 잘려 있었다 200미터 간격으로 그렇게 잘린 소나무들이 이어져 있었다 비바람에 노출된 탓인지 나무들은 묘하게 위아래로 차이가 있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아 결국 그대로 돌아왔다 너무 많아서 뭐가 자살한 나무인지 모르겠네 라고 말하며 돌아왔을 뿐이다 나중에 그 지인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꺼냈다 베어는 소나무가 너무 많아서 뭐가 사람 죽은 나무인지 모르겠더라고 그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나무들 전부 다 사람이 죽은 소나무야 두 번째 이야기 불을 지켜라 이 이야기는 친구에게 들은 것이다 동료 몇 명이 캠핑을 갔는데 밤이 깊어지자 모두 잠들고 불 곁에 남아있던 건 친구 혼자였다 하품을 하며 슬슬 불을 끄고 잠들까 생각할 무렵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뭘 하고 있는 거야? 고개를 들어보니 불 너머 저편에 누군가 앉아있었다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에 안개라도 낀 듯한 기분이었지만 그때는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다 평범하게 대답했다 불을 지키고 있어 상대가 누구인지 왜 그 시간에 그런 곳에 있는지조차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마치 잠에 취한 듯 머리가 멍해져 가고 있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할 거야? 안 꺼져 이런 산속이면 한치 앞도 안 보일 만큼 어둠이 짙겠네 불이 꺼지면 그렇게 되겠지 어둠 속에는 뭐가 숨어있을지 몰라 어두운 건 무서워 그러니까 불을 지켜야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불을 끄라고 권유했다 불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졸리잖아 어서 자 하지만 그러면 안 돼 내가 대신 불을 꺼줄까? 그러지 마 불 꺼버린다 하지만 금방 다시 켤 거야 어두운 건 싫으니까 한 번 꺼진 불은 다시 켤 수 없어 어서 자라 라이터도 있으니까 괜찮아 불씨만 있으면 금방 다시 켤 수 있어 그러자 목소리는 라이터에 관심을 보였다 라이터가 있으면 불을 켤 수 있겠네? 그럼 라이터 나한테 줘 이건 중요한 거라서 안 돼 내가 대신 불을 지켜줄게 그러니까 라이터 줘 안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몇 번의 입씨름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 검은 그림자가 슬쩍 움직이며 일어서는 기척이 느껴졌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니 어쩔 수 없네 돌아가야겠다 또 보자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정체 모를 존재는 산속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안녕 멀어져 가는 기척을 느끼며 친구는 그렇게 인사를 건넸다 갑자기 몸이 강하게 흔들리더란다 놀라서 돌아보니 먼저 잠든 동료가 자신을 흔들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동료는 다급하게 물었다 너 지금 도대체 뭐랑 이야기한 거야 뭐라니 그제서야 친구는 사고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금방 전에 대화가 떠올랐다 지금 나 누구랑 말하고 있었던 거지 꿈을 꾸고 있었던 건가 동료는 무척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모닥불 곁에서 혼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우리가 자다가 들었어 내가 불 꺼야 한다는 사람하고 계속 말다툼하는 거 나머지 일행들도 텐트 밖으로 나와 벌벌 떨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정체 모를 그림자가 사라진 순간 일행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친구를 흔들어 깨웠다고 한다 이후 그들은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불을 지키며 불침번을 서기로 했고 그 후로는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친구는 그때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살던 집 퇴근이 항상 늦다 오늘도 사무실에서 내 머리 위에만 불이 켜져 있다 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파서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 귀에 거슬리는 환풍기 소리 때문에라도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또 출근하면 일은 쌓여 있을 것이고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아마 그만둘 때까지 이럴 것 같다는 생각뿐이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10시 28분 서둘러 집에 가서 씻고 11시 프로라도 조금 보고 자야겠다는 생각에 담배 한 계피를 피우고 차에 올랐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들어가 보니 역시나 주차할 곳이 없었다 매번 이 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차를 앤에 놓고 주차를 하고 난다 앞차를 살짝 밀면 내가 주차할 공간이 생길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 앞차 트렁크 쪽을 밀어봤다 손이 시리고 빨리 들어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앞차가 앤에 놓여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짜증이 밀려와 욕이 나왔다 있는 힘껏 차를 밀었지만 반동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짜증이 치밀었다 있는 힘껏 차를 밀고 다시 돌아오고 또 밀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열받아 주먹으로 앞차 트렁크를 쳤다 차라리 단지 밖에 주차하고 걸어가기로 했다 단지 밖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니 아까 밀려온 짜증이 가시지 않았다 단지 내 작은 슈퍼에 들릴까 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아까 들어올 때는 불이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문이 닫혔는지 이상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동은 복도형 아파트인데 어느 층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다른 동은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우리 동만 그런 듯했다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별빛인지 달빛인지 모를 희미한 빛의 의지에 성큼성큼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층쯤에서 계단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통로에서 빛이 새어 나왔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그곳은 내가 예전에 살던 집이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나는 중학교 때 살던 아파트가 나왔다 익숙한 구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살던 1204호 집이었다 그 시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곳에 살았었다 아파트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니 어딘지 모르게 편안하고 포근한 기분이 들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엄마가 해준 반찬이 그대로 있었다 집안의 살림살이도 전부 예전 그대로였다 그때서야 문득 깨달았다 이게 꿈인가? 왜 갑자기 전에 살던 집이 나오지?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던 밝은 빛이 갑자기 사라지고 집안은 다시 어두워졌다 내 방만 제외하고는 내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가야 해 이곳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현관문 쪽으로 몸을 움직이려는 찰나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내 방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틈 사이로 어두운 물체가 보였다 마취방 안에서 그 물체를 뱉어내려는 것 같았다 그 물체는 바닥에 바짝 붙어있는 이상한 형치였고 매우 천천히 내 방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사람 같은 모양이었지만 어둡고 물컹한 검은 덩어리 같았다 저건 도대체 뭐지? 그 정체 모를 존재를 똑바로 볼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지금은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관문을 열자 다행히도 다시 계단이 나왔다 나는 서둘러 문을 닫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엔 4층이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난 숫자가 괜히 찜찜하게 느껴졌다 아까보다 더 어두워진 창문 밖의 빛을 의지해 계단을 올라가는데 휴대폰을 보니 11시 14분이었다 보통 11시면 집에 도착해 씻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3층과 4층을 오가며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고 있었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머릿속으로 다짐하며 계단을 계속 올랐다 다시 3층에 도착했을 때 이번엔 통로 문에 귀를 대봤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다시 계단을 오르려 했지만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겨우 담배를 꺼내어 한 대 피우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4층으로 향했다 4층 문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내가 고등학생 때 살았던 집이었다 이 집은 도시 외곽에 있던 전원주택이었다 마을 끝자락에 작은 산을 올라가는 입구 쪽에 위치한 넓은 마당과 큰 집이 있었다 이 집에서의 기억은 많지 않지만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이 집 근처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다 무당 아주머니는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셨지만 나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이 집에 살던 시절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 집은 분명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오른쪽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방은 내 방이었다 내 방 문을 열었을 때 고등학교 때 쓰던 큰 책상이 눈에 들어왔다 고모부가 고등학생이 된 나에게 선물로 만들어주신 그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 노트는 내가 고등학생 때 쓰던 일기장이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일기장을 넘기며 봤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은 창문 커튼에 가려져 있던 방구석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였다 그 형체는 아까 봤던 그 기괴한 검은 덩어리와 똑같았다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검은 물체는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 타이어가 녹아내린 것처럼 기괴한 모습이었다 그것이 조금씩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휩싸여 현관문을 열고 서둘러 계단을 올랐다 이번에 노층으로 향했다 5층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가 IMF 시절에 살았던 아파트를 보게 되었다 그곳은 허름한 아파트였고 그 집에서 나는 짧은 시간 동안 살았었다 그때의 기억은 거의 없지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는 나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 음악은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였다 내 방 문을 열었을 때 큰 책상 위에 MP3 플레이어가 놓여있었다 그 MP3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분명 처음 듣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집안을 가득 채우는 걸 느꼈다 소리가 갑자기 멈췄고 집안은 고유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6층 문을 열었을 때 이번엔 내가 독립하기 전까지 살았던 지금의 부모님 집이었다 이 집은 꽤 큰 평수였고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역시나 집안은 어둡고 내 방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다 내 방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었다 벽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기괴한 검은 덩어리가 벽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점점 방 안을 채우며 내 몸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나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 기괴한 존재가 내 다리부터 천천히 올라왔다 나는 무언가에게 먹히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발버둥치는 것이 소용없었다 그 기괴한 물체는 내 다리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더 위로 올라왔고 나는 그 검은 것이 내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내 몸을 완전히 지배하려는 그 물체의 손길이 내 귀를 잡고 나는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어때? 나는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기괴한 존재에 의해 삼켜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 검은 물체는 내 다리를 타고 허리 등 목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귀에서는 알 수 없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속삭였다 비명을 지르려 해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검은 물체뿐이었다 마치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몸을 떨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벗어나려 했다 그 순간 눈앞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주변은 다시 고유해졌고 나는 그 기묘한 존재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방을 빠져나와 현관문을 열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7층으로 가는 계단이 보였다 드디어 마지막 층이다 나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7층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계속해서 기괴한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느낌이었다 이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나왔다 이곳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동안 봤던 집들과 달리 이 집은 밝고 깨끗했다 불도 모두 켜져 있었고 아무런 기이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도 주방도 모두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 방 문을 열었을 때 다시 그 기묘한 감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내 방 한가운데에 놓인 책상 위에는 작은 거울이 하나 놓여있었다 그 거울은 평소에 사용하던 것과 달리 낯설고 어둡게 빛났다 나는 그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엔 내 얼굴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 속에 나와 현실의 내가 달라지고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그 기괴한 검은 물체로 변해갔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거울을 놓으려 했지만 손이 거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거울 속에 그 기괴한 존재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에 닿기 직전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거울을 집어던졌다 거울이 깨지며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덮였다 어둠 속에서 나는 공포에 휩싸여 움직일 수 없었다 귀에는 다시 그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속삭임이 차츰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 기묘한 존재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침대 위에서 나는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차렸다 방 안은 평온했고 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기괴한 검은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존재를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기묘한 속삭임이 다시 들릴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꿈이었을지 아니면 나를 향한 어떤 경고였을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검은 기운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은 나를 여전히 불안하게 만든다 나는 그 어둠 속의 존재가 내게 무슨 의미였는지 지금도 끝없이 궁금하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을의 사라진 시간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 마을에 가기로 했다 도시에서의 일상이 너무 반복적이고 지쳐있던 터라 자연 속에서 며칠간 머물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그 마을은 산과 강이 둘러싼 작은 시골 마을로 어릴 때 방학 때마다 가던 곳이었기에 아주 친숙한 곳이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날은 해가 지기 직전이었다 마을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평화롭고 고요했다 가끔 마주치는 주민들의 모습이 나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었다 할머니 댁 앞에 다다르자 할머니가 문 앞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내 마음도 덩달아 편안해졌다 나는 할머니에게 안기며 잘 지냈어요 할머니는요?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잘 지내고 있지 내가 와서 정말 좋구나 라며 나를 안아주셨다 저녁은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시골 밥상이었다 싱싱한 나물과 장아찌 그리고 찌개까지 모든 것이 도시에서 맛보지 못했던 진한 맛이었다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은 뒤 나는 마당에 나가 별을 보며 잠시 여유를 즐겼다 맑은 공기와 산들바람 그리고 머리 위에 가득 찬 별들이 내 마음을 한층 더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밤이 깊어지자 나에게 말했다 내일은 이 마을 구경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니? 예전에는 없던 곳들이 좀 생겼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을 기대했다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동안 마을을 한 번쯤 둘러보는 건 늘 재미있는 일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챙겨서 마을 구경을 나섰다 어릴 적 자주 가던 길들을 걸어가며 오래된 나무들과 강가의 풍경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을의 끝자락에서 나는 예전에 없던 낯선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은 나무가 우거진 숲속으로 이어졌는데 마을 지도에 없던 길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 그 길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숲은 차갑고 고요했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숲속은 그늘져 있었고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희미했다 걸음을 계속 옮기면서도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숲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눈앞에 오래된 마을이 나타났다 그 마을은 내가 알고 있던 현재의 마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낡은 초가집과 돌담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오래된 마을이었다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지만 마을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그 마을이 예전에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셨던 사라진 마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예전에 이 마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다 오래전에 이 마을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마을을 기피했고 마을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그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낡은 집들의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어디에서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 중앙에는 큰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우물가에 다가가자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깊숙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얼른 시선을 돌리고 우물을 떠나려 했다 그때 흔 뒤에서 부드럽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어떻게 온 거니?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 보았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의 눈은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고 나는 그 시선에 압도당했다 여긴 사람의 마을이 아니야 그녀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황스러워 저는 그저 길을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자우며 말했다 돌아가야 해 이곳에 오래 머물면 안 돼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경고가 담겨있는 듯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며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런데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주위가 갑자기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마을은 안개에 휩싸였고 나는 방향을 잃은 듯 발걸음이 꼬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에 와 있었어 그 말에 나는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오래전부터 나는 분명 지금 막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다는 걸까 혼란스러워진 나는 더 빨리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들은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해야 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들의 속삭임은 점점 더 커졌고 나는 그 소리에 귀가 멍멍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나를 세게 끌어당겼다 그 여인이었다 그녀는 나를 안개 속에서 끌어내며 빠르게 말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이 마을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나는 정신없이 그녀를 따라 뛰었다 안개 속을 뚫고 달리던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숲길로 나와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은 사라져 있었다 여인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긴 사람들이 잊어버린 마을이야 이 마을은 너를 끌어들이려고 했어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겨우 정신을 차렸다 도대체 여긴 무슨 곳이에요? 왜 그런 일이? 여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여긴 오래전에 사라진 마을이야 그 마을의 사람들은 한날 한시에 사라졌지 그 이후로 이곳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어 하지만 이 마을은 아직도 존재하고 가끔씩 사람들을 끌어들이곤 해 너도 그 마을에 빠질 뻔했어 나는 그녀의 얘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나도 이 마을에 갇힐 뻔한 것인가 나는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실감했다 돌아가 여인은 다시 한번 경고하듯 말했다 이곳에 더 오래 머물면 너도 그들과 함께하게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숲길을 따라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기만 했다 숲길을 빠져나와 다시 할머니 집이 보였을 때 나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나는 할머니에게 방금 겪은 일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그냥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마을 구경 좀 했어요 조금 무서운 길이 있었네요 할머니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여인이 말한 사라진 마을은 정말 실존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 상상이 만들어낸 환영일까? 하지만 마을에서 느꼈던 그 차갑고 기묘한 기운은 결코 환상일 수 없었다 그리고 여인의 마지막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곳에 더 오래 머물면 너도 그들과 함께하게 될 거야 그렇게 나는 할머니 집에서 며칠을 더 보낸 후 도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나는 그 마을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다 때때로 꿈속에서 그 마을을 다시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항상 나를 바라보던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마을이 정말 사라진 마을인지 혹은 나만이 본 환영인지 지금도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그 마을에서 무언가를 보고 느꼈으며 그 기억은 내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나는 그 마을이 다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아직 그 마을에서 풀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 여인은 나를 구해줬지만 그 마을에 대한 수수께끼는 아직도 남아있다 혹시 언젠가 나는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 마을이 나를 완전히 삼키기 전에 나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비밀의 방 나는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몇 년간 생활했었다 기숙사 생활은 가끔 불편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나름 재미있었다 기숙사는 대개 오래된 건물이었고 사람들이 종종 기묘한 소문을 퍼뜨리곤 했다 특히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치기 두려워하며 한 방에 모여 이상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기숙사 건물에 대한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이 건물에 비밀의 방이 있다고 말했다 어느 층에 있는지 누구의 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방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몇몇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괴담이라며 웃어넘겼지만 나는 그 이야기에 묘하게 끌렸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런 기묘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았고 언젠가 그 방을 찾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 비밀의 방에 관한 새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다 내 친구 중 한 명인 민수는 자주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와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다 그날 밤도 민수와 나는 늦게까지 기숙사 복도를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혹시 비밀의 방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 민수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그 소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게 속삭였다 사실일 수도 있어 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 나는 흥미가 속구쳤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선배가 말해줬는데 그 선배는 전에 그 방을 찾았다고 해 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정말 그럼 그 방에 들어갔다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그런데 그 선배는 그 방에 들어간 후로 이상해졌대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 나는 그 이야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 비밀의 방이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그날 이후 나는 민수가 이야기한 그 비밀의 방을 찾아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다 밤이 되면 기숙사 복도를 걸으며 낯선 문이나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곳을 찾곤 했다 하지만 기숙사 건물은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모든 문이 비슷비슷하게 보였고 특별한 방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기숙사 복도 끝에 있는 오래된 문을 발견했다 그 문은 다른 문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어둡고 날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 문이 비밀의 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 호기심은 그날 밤 나를 그 문 앞으로 다시 이끌었다 기숙사 내 친구들이 모두 잠든 늦은 시간 나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그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나는 천천히 문을 밀어보았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내 피부에 닿았다 나는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어렴풋이 방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방은 그리 크지 않았고 낡은 책상과 의자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벽지가 찢어져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그러자 벽 뒤에는 또 다른 문이 숨겨져 있었다 그 문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던 듯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내 호기심은 끝내 이성을 이겼다 손을 떨며 그 문을 천천히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한층 더 서늘한 바람을 느꼈다 그 너머에는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고 복도 끝에는 작은 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끝내 발걸음을 떼고 복도로 들어섰다 복도를 걸으면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분명 좁은 복도였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복도가 점점 더 길어지는 듯했다 나는 계속 걷고 있었지만 복도 끝에 있는 빛은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멈춰 섰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땅바닥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진동은 점점 강해지더니 벽과 천장에서도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뒤돌아 보았다 그때 나는 복도의 시작점에서부터 무언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에는 형체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체는 점점 선명해졌다 그것은 사람이었지만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그 형체는 마치 안개로 만들어진 것처럼 불분명하게 흔들리며 움직였다 나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내 발은 이미 복도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 형체가 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넌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됐어 그 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치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 있던 희미한 빛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달렸다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 형체가 나를 뒤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마침내 나는 복도 끝에 다다랐다 복도 끝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뒤에서 그 형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는 기숙사에서 자주 마주쳤던 청소부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나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해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나를 이끌고 그 복도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그 형체는 여전히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었지만 아저씨는 놀라운 속도로 나를 끌고 복도를 달렸다 마침내 우리는 처음 들어왔던 방으로 돌아왔다 아저씨는 문을 열고 나를 밖으로 밀어내었다 그 순간 문이 광하고 닫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였다 아저씨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거기 들어갈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안전해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그게 도대체 뭐였어요? 라고 물었다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방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비밀의 방이야 사람들은 그 방을 찾으려 했지만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지 너도 그 방에 갇힐 뻔했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 방이 정말로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실감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체는 뭐였죠?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형체는 그 방에 갇혀있던 영혼들이야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그 방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지 너 눈이 좋았어 내가 너를 구해낼 수 있었던 건 내가 아직 완전히 그 방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저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그리고 그 방은 계속해서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지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는 그 방을 다시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그 방의 존재를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끔씩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복도를 걸었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그 방의 문 너머에서 들렸던 속삭임이 아직도 내 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다 내가 그 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도 다시 다시 돌아와서 내가 lasXR 씬을 saiggs파상이 그人을 Guan telescopes 그리고 다시 깎아 그리고 남 disse 정말 많은 wes